아베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고음이 필수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파워 있는 고음이 쫙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노래 불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한 20여 년 동안 정통만 하다가 조금 더 대중적인 락을 어떻게 하면 편곡을 할까 제게 되게 고민이 많았던 편곡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번엔 정통만 하다니. 2. 5. 5. 6. 6. 7. 6. 7. 끝까지 날아 마리아 Alpha Maria 거친 파도 따윈 상관없어 마리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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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멈춰버린 심장 정체가 걷잡을 수 없이 뛰어와 마리아 Alpha Maria 자 흰 구름 끝까지 날아 마리아 Alpha Maria 거친 파도 따윈 상관없어 Yeah Yea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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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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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NOOOOOO! YES!